어휴 시끄러워 왜 이렇게 또 웅장해 왜 똥깨면 다 이렇게 소리가 웅장한거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카피바라 조종 게임이야? 카피바라가 커다란 술통에 묶여있네 뭐야 징그러워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 뭐 남는게 없으니까 그저 포기만 있을 뿐 야 왜 이렇게 확 굴러 이거 이상해 할만한데 아니 왜 두발을 쓰질 않는거야 왜 몸으로 계속 굴러 오 오 오 뒤질뻔 오 오 이제 뒤지나요? 오 오 오 아직 아니구요? 오 오 오 오 오お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오옹 오 오오오 tek 오오 오오오옹 와喔 카메라는 또 왜이래 카피바라 내장 다 보여주고 있네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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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침착 침착하게 굴러 침착하게 구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저번에 돌굴리는 게임 시시푸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개어려웠으니까 오케이 다 왔구요 이즈이 카피바라 현상금 걸려잇 어 뭐야 야 왜 저격을 해 딱 해 엥 엥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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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이게 가득 아직 그래도 몇 분 안했어 그거 알아? 우리 지금 이거 플레이한지 10분도 안됐어 벌써 저만큼이나 갔잖아 그 지금 체감상 한 60분 한 것 같거든요 6분 플레이 했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거 켜놓고 잠자기에는 진짜 개꿀잠각이다 이거 극음도 성스러워서 나까지 졸리네 문제는 어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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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실까 숲사이로 조용히 가자 캠핑장 들어가지 말고 우 응 피했죠? 요렇게 가니까 진짜 제법 안전하게 가는데? 빨리 가 굴러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! 버텼죠? 쳤죠 쳤죠 버텼죠? 오케이 안날라갔죠 벽을 등지고 있어서 안날라가죠?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탕광으로 돌아가야되나? 너의 꿈을 계속 꾸민 채로 놔두게 두지마 명언인 척 하지마 똥겜 하면서 짜증나니까 저 총 언제까지 쏘는데 와 카피바라 자동차보다 크다 어떻게 들어가 얼탱이가 없네 밑으로 내려가면 뭐지 밑으로 빠지나 지금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는데 밑에가 그냥 막다른 길이네 오 올라왔다 좋아 잘하고 있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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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엉뚱한 곳으로 갈 뻔 와 우주정거장이야 와 드론도 있어 어 쏘지마세요 아 쏘지마세요 진짜 아 미안해요 드론을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어요 야야야야 떨어진다 떳떳떳 떨어진다 저 드론 무서운데 촉촉시 라고 생각 Bun 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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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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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올라가라고 자꾸 미끄러져 아이고 비누칠 했어? 됐다 얘들아 여긴 뭘까?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아 올라갈 수 있구나 그냥 이 제작진들 진짜 그냥 길 만들기 귀찮은가 본데 여기 뭐야 아 뭐가 오네 오케이 탔다 어 근데 게임이 생각보다 되게 친절한데요? 이렇게 막 가림막도 쳐주고 이제 내려? 올라왔어 대굴대굴 엔딩이 보인다 어 어 응 어어 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Hills 아으..경울lık 침해놨 초기화는 안됐네 그래도 이정도 방송 시청 경력이면은 내 비명소리 들으면서 꿀잠잘 수 있어야 한다고? 훌륭한 장자개로드 으아앜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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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말 걸지 마 얘들아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어.. 야 녹화한지 16분밖에 안됐다는게 제일 놀라운데 진짜 내 인생 역사상 가장 신기한 부분인데 여러분도 신기하죠 20분도 안 지났다는게 좋아 바위 뒤로 숨는거야 바위 뒤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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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천천히 남라 인낭 개빠르게 올라가게 개빠르게 간다 어 어 또 반대편에서 왜 엄마 엄마 아 됐다 아 집에 들어가서 쉴래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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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뚱뚱해서 못 들어가요 황금 솥단지 저거 어떻게 들어가 아 멀어 멀어가 아니라 못 들어가 아이씨 그냥 안갈래 뭐야 이거 안 맞겠지? 사골이 안 닿죠? 터져비죠? 아 나 발낌 나 발낌! 얘 왜이래! 얘 왜이래! 얘 왜이래! 아 잣댐 됐다 아 버텼다 아 맞았는데 버텼어 아니 발이 바닥에 막 낀다니까? 좀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엔딩인가? 레이저 빔도 더위 없어 tez 저것 이랬다 으이이이잧 이랬다 황금 이재gers 이재이 이이이 어 어 회전 회오리 어 어 야 어디가 어디가OW 야 엔딩봤어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 arrest 야아..이걸.. 이걸 엔딩을 봐버리네 어이가 없어서 야 나 이거 인트로도 안찍었는데 엔딩 볼 생각이 없어서 자아 이번에 해본 게임은 가비바라 스토리 시시푸스라는 제목의 게임이었구요 끝!